아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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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도로 긴장한 모습을 보이는 오늘의 주인공 캐시 캐시는 이곳에 면접을 보러 찾아왔는데요 원래 같으면 이력서도 넣지 못할 직장이지만 그녀의 이모가 일하는 곳이었기에 흔히들 말하는 낙하산으로 면접을 볼 수 있었죠 캐시피아 트렌드 캐시피아 트렌드 캐시피아 트렌드 오늘의 인터뷰가 확실하셨죠? 캐시피아 트렌드 아직은 캐시피아 트렌드가 아직도 없죠 오케이, 음... 로렌이 통화할 수 없죠? 로렌이 통화할 수 있어요 제 아내가, 저는 당연히 안고 그냥 앉아볼 수 없죠 그녀가 출신 후에 전화할 수 있어요 안내원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찍었는데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어플이 생겼는데요 그건 바로 사람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어플 애피였습니다 귀에다가 단말기를 착용하고 화면에 있는 수많은 감정들 중 상황에 맞는 감정을 적용시키면 끝인데요 감정을 조절하고 있던 와중 그녀의 이모가 등장합니다 아버지를 잃은 캐시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이모 이모는 캐시를 위해서 임원들에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30분이란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30분이란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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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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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면접을 보는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기운을 뽐내며 면접에 도착합니다 일단 무거운 분위기를 좀 가볍게 만들어 호감작을 하려는 캐시 이건 우리의 소개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곳은 이곳에 대해 얘기한다면 이곳은 예를 들어요 이곳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저는 이곳에 대해 말이죠 이곳에 대해 인터넷을 만났습니다 네! 네! 이곳은 이곳에 대해 저의 외모사는 서빌한이 지내스던 것 같다. 질문에 맞게 감정을 바꿔가며 완벽한 면접을 보여주는 캐시 남들보다는 조금 모자란 이력서지만 맨투맨으로 사람을 보는 면접에서는 이력서에 적힌 문장보다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신뢰가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애피를 사용해 면접관들을 만족시키고 이제 합격까지 코앞인데요 더 이상 사용하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거 끝까지 달려봐야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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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impressive, Cassie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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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rook 고맙습니다 소름 You've had to work incredibly hard and sacrifice so much to get to where you are now. You have paved a path for so many other women and I want you to know that I respect you. I respect you. And if we're talking biggest weakness, I do feel like a lazy sack of shit most days. Cassie, are you okay? What do you care? You're basically an essential oil scam artist. Ms. Trent! 결국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한 Cassie는 다 성공한 면접을 말아먹기 시작했고 나락의 끝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I'm thoroughly enjoyed this! Ah! I think you should go home now. Oh, Cassie! How's it going? My dead dad would be so disappointed in me! Cass! What's going on? I want you to help me get this thing off of me. Please get this thing off of me. Please, please, please! I need you to talk with me. What is happening right here? Talk to me! Cassie의 테스터였던 Cassie. 소심한 성격이었던 그녀는 이 어플을 이용해 면접을 보고 어플 관리자는 테스트를 하는 윈윈 관계였는데요. Cassie는 단말기를 빼려고 하지만 제멋대로 변하기 시작한 감정은 움직임에도 제약을 걸었고 변화하는 감정에 따라 속에 쌓여있던 말들을 내뱉는 싸이코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리는데 그리고 마침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어플 에피 남들의 감정이 아닌 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감정 조절이라는 게 말은 쉽지만 막상 화가 나거나 슬픈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 속에 쌓인 것들이 분출되기 마련인데 특히 주인공 역할을 맡은 배우분이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시는 바람에 단편 영화가 아니라 그냥 영화를 보고 있다고 착각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비기무비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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